2번 매트 64번 경기입니다. 화이팅! 가자! 화이팅! 화이팅! 집중해! 집중해! 80키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받아준다! 받아! 아유, 알 수 있어. 스크! 스크! 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화이팅! 화이팅! 헤iggs! 들어가야 돼. 등! 등! 돼야지! 그렇지! 이리 와! 안 들어가! 좋아! 좋아! 일로 올라가! 엉덩이 더 들어가! 위로 올라가! 엉덩이 위로 조금만 올라가자, 엉덩이. 엉덩이 위로 조금만 밀어내도 되고 한 번 당겼다가, 밀었다가 어, 4분 남았어요! 4분 남았어! 눌러줘, 뻔치하게 눌러줘 엉덩이를, 엉덩이를 여기로 천천히 해야 되죠, 나이스 마가다, 마가다! 아직 아니야 3점 반지, 반지 기온밸리 2점 마운틴 한번 먹어보자, 마운틴 대면 마운틴 한번 먹어보자 쉬었다가, 쉬었다가 반지, 속으로 5초만 해 봐 5초 조심해 4초 조심해 사이드 가자, 사이드로 가 5초, 마운틴 5초, 마운틴 굳이 죽어 봐 굳이 내주 백스탭 한 번 머리 잡고, 머리 잡고, 오른손 머리 잡고 백스탭 엔클럽 비올려였네 일로다 어,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어, 그렇지 굳이, 굳어놓고 파이팅 실패할 수 있다 다리 떼야 돼 오케이, 성공 옆번님, 주세요 비온밸리 확실하게 비온밸리 시간 아직 안 나 비온밸리 확실하게 걸어봐 오케이, 2점 들어갔어, 이제 마운트 마운트 안쪽 원인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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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 형 굳이 tijd 굳이 굳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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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놀고!